미얀마 군부의 탄압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 국민의 저항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얀마 대사관 앞 아스팔트 거리에서 들리는 기도와 찬양 소리. 미얀마의 민주화와 인권 회복을 위해 기독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여러 기독교 단체들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을 출범하고, 미얀마의 회복을 위해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 기도회에선 군부의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희생당한 미얀마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주여 미얀마 군부가 참여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자국민을 향한 총구를 지금 당장 거두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날 말씀을 전한 한국기독교 민주화운동 정진우 목사는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힘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향해 오늘도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도에 참석한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는 미얀마의 현지 상황을 전하며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4월 말까지 미얀마 회복을 위한 모교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미얀마 국민들을 지원하는 모금과 연대를 위한 다양한 모임 활동도 계획 중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